안녕하세요. 염목구름입니다. 올해 9월에 출시될 모아비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앞으로 두 달 정도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 전통 SUV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대형 SUV를 상징하는 모아비는요. 무려 12년 만에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기아차의 디자인이 물이 올랐다는 말을 여러 번 전달해 드렸죠. 지난주에 공개된 K7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역대급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도 지금까지 출시된 SUV주에서 역대급 페이스리프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염목구름은 지난 서울 모터쇼에 참석해서요. 모아비 양산차 콘셉트인 마스터피스를 직접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지난 3부 영상과 4부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5부에서는요. 최초로 포착된 차별적인 실내 공간을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번 6부에서는 출시 전에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를요. 한방에 정리해 드리고요. 새롭게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장수 SUV 모아비는요. 사골 또는 화석에 비교가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세대변경 없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2016년도에 1차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었지만 오너들도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차마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개선 범위는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유일의 6기통 디젤이라는 차별성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출시가 된 지 12년이나 넘었기 때문에 높았던 상품성은 크게 낮아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대형 SU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기아차는 사골인 모아비를 역대급 상품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처음 목격된 모아비는요. 텔룰라이드의 콘셉트와 꼭 닮은 디자인 때문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위장막 차량의 디자인은 2016년도 북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던 텔룰라이드 콘셉트와 닮은 꼴 디자인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기대감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에는 4개의 LED 광원이 제공이 되는데 텔룰라이드 콘셉트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된 헤드램프 디자인은 텔룰라이드의 양산차보다도 오히려 더 텔룰라이드의 콘셉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개최되는 서울모터쇼에 공개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후 국내 도로에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이 자주 목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도 텔룰라이드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모터쇼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마스터피스의 경우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양산차 버전으로 공개가 되었죠. 멋진 동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양산차 버전으로 공개가 되었죠. 마스터피스의 경우 모아비의 차체를 이용했지만 훨씬 웅장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핵신 차량에서 라이팅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대표기행 차량이 최근에 공개된 신형 소나타였습니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는 세로 타입의 라이팅 패턴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릴 내부에서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지프 차량의 그릴을 연상시키는 그런 패턴에 라이팅 기술이 적용되면서 훨씬 강력한 모아비만의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차 차량에서 이렇게 세로 패턴의 라이팅이 헤드램프 주변부를 제외하고요. 그릴 중앙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연목구름 알려드렸죠. 세로 타입의 4구 LED 광어는 마치 크리스탈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디자인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아비는 정의선 회장의 차량이라고 불리는데요. 기아차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피터 슈라이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아비의 마지막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는 비록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기존의 모아비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마지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와 동일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 후면부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일램프 하단에는 트윈 투월 머플러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리얼 머플러가 아닌 페이크 디자인의 머플러라고 할 수 있죠. 모아비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아비 마스터피스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마스터피스는 단순한 쇼카나 콘셉트카가 아닌 양산형 차량과 가장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양산 차량에서 이러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차량이 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소형 SUV인 셀토스의 콘셉트카를 서울 모터쇼에서도 공개했었죠. 그리고 최근 광고 촬영 중인 셀토스가 공개와 함께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유는요. 너무 멋진 디자인과 함께 양산차와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제작하는 소형 SUV임을 고려할 때 콘셉트와 싱크로율은 상당히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셀토스의 소식도 영상 하단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K7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개된 티저 콘셉트와 양산차 간에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차량의 페이스리프트가 맞나요? 신차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경쟁력 수준력 글로벌 탑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양산차 버전은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까요? 본격적으로 마스터피스 콘셉트와 양산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차이점은 헤드램프 디자인이죠. 콘셉트와 달리 양산형에서는 이런 헤드램프 앞쪽에 커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차이점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사이의 면발광 부분이죠. 콘셉트에서는 중앙 부분까지 면발광이 적용이 되었지만요. 양산차는 헤드램프 부분만 면발광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 부분에는 면발광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차이점은 안개등 내부의 디자인입니다. 콘셉트와 위장막 차량을 먼저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양산차에서는 두 줄의 LED 안개등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차이점은 테일램프 중간에 위치한 모아비 레터링입니다. 콘셉트에서는 레터링에 라이팅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불이 켜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양산형에서는 레터링만 제공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호진등 램프는 콘셉트와 달리 테일램프 안쪽에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콘셉트에서는 다섯개의 세로타입의 형상이 적용되었지만요. 양산형에서는 세개의 세로타입 형상이 중앙의 호진등과 함께 적용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몇가지 디테일만 차이가 있을 뿐 언베일 예상도처럼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콘셉트인 마스터피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로율 관점에서 최소 90% 95% 이상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터피스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동크의 볼케는요. 실내 디자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렌더링을 공개했었죠. 기억하시죠? 이후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운전자 공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기존과 전혀 다른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를 대표했던 디자인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터쇼에서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차별적인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보면요. 완전히 리뉴얼된 도어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우드 트림과 함께 고급스럽고 럭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사굴모아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네요. 도어 내부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보셨죠? 텔룰라이드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는 고역, 그리고 밑에 중역, 저역, 총 3개의 스피커가 각각 적용이 되었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보다 윗급임을 스스로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송풍구의 디자인도 최근 공개된 K7 페이스리프트와 유사한데요. 럭셔리 자동차처럼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중요한 스티어링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포크 타입으로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좌우 펑션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단이죠. 우드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연못구름이 보기에는 보다 젊은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크기는 대략 10인치 이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기판 위에는 스티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실제 가죽 감싸기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요. 한층 고급스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HUD도 당연히 이 정도급이라면 적용이 되었겠죠. 계기판 하단에는 전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동식 방식은 사실 플래그십 차량 고급 차량만의 특권인데요.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는 이러한 옵션들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작 스위치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 아 이 정도 정말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맞나요? 완전한 환골탈태라는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중에는 모아비 전용 로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우의 펑션기는 새롭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버튼은요. 차로 유지 보조 LFA 기능이죠. 스마트 컨트롤이 제공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신형 소나타 수준의 진화된 기술력이 탑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기어벅스에도 다양한 버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토홀드, 사룡락버튼, 주차 보조 시스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의 버튼들이 위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인상적인 부분은 펠리세이드에서 봤던 원형 터레인 조작 모드가 제공됩니다. 펠리세이드가 도심형 SUV라면요. 모아비는 강성이 높은 프레임 바디를 장착되어 있죠. 오프로드에 보다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터레인 모드를 제공하더라도 모아비 쪽이 아마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보다 보다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력도 다르기 때문이죠. 컵홀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에는 금속 재질로 덧대운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트 최초의 SUV인 GV80에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죠. 최초의 SUV인 GV80의 소식도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퀄딩 시트도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되었네요. 2월로 가볼까요? 2월의 사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는데 지난 5부에서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드렸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는 고역과 중력 우퍼를 담당하는 2위의 스피커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창문을 개피하는 버튼 주변부는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K7 페이스리프트에서도 그렇구요. 최신 차량의 하이그로시 마감을 자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문 등의 오염에서는 약하지만요. 눈으로 보기엔 좋죠. 깔끔하게 관리하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SUV만의 여유로운 2열 레그룸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5부 영상에서 2열 송풍구의 디자인에 대해서 연못구름은 극찬을 했었죠. LCD창이 비록 적용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고급스럽고 토글 방식의 조적감을 사용할 때보다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소렌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아, 기아차의 디자인이 정말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4세대 풀체인지 소렌또의 소식도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2열 송풍구의 하단에는요. 두 개의 USB 단자와 220V의 콘센트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에서도 허벅지 하단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 적용된 퀼팅 시트의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실내 디자인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화질이 비록 떨어지는 사진인데도 확인된 내용만 보면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다운 면모를 드디어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골이 아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높은 6기통 디젤 엔진은 그대로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모아비는 국내 대형 SUV 중에서 유일하게 3.0L 6기통 디젤 엔진을 제공하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확실한 차별성을 제공하고 있죠. 사실 모아비와 경쟁 차량을 비교해 본다면 경쟁 차량은 대부분 2.2L급 엔진에 187마력보다 200마력 초반, 202마력 정도를 제공하지만 현행 모아비는 무려 260마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70마력, 60마력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고요. 확실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만약 페이스리프트에서 기존 S2 엔진을 조금 디툰했다면요. 출시가 될 때 약 270마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크면에서도 또한 월등하기 때문에 2.2L급 디젤 엔진으로 대형 SUV를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확실한 강점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시 이후에 시장의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GV80에 새롭게 선보일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도 모아비의 탑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모아비 초기에 이런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현대차그룹에서 새롭게 개발한 엔진을 수요가 적은 제네시스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약간 좀 넌센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아비와 같은 차량에 제공해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아비가 대형 SUV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불과 몇 년 전만이죠. 그때만 해도 국내 대형 SUV 시장의 규모는 연간 한 3만대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형 SUV가 중형 SUV만큼 잘 팔리는 그런 차량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형 SUV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이미 3만대급으로 도달했거든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펠리세이드의 경우 수출 물량을 맞추기 어려우면서요. 국내에서는 원하는 옵션을 뽑기 위해서 10개월을 기다려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정도로 대형 SUV 시장은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에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까지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SUV 시장은 한마디로 춘추정국 시대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9월에 출시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까지 함께 한다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SUV 시장은 중형 세단인 소나타보다도 중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현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요. 어쩌면 산타페나 소란테와 같은 중형 SUV 시장에서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모아비와 같은 대형 SUV가 더 많이 판매되는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디아차의 모아비 공식 티저와 함께 렌더링과 그리고 세보적인 스펙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덕분에 모아비의 별명,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골, 그리고 화사원은요.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변수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연목구름은 기아차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요즘 기아차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분명히 해줘야겠죠?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연목구름은 보다 좋은 콘텐츠로요.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